LA 카운티 지역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이 펼쳐집니다. 야외 영업이 중단된 상태지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주 월요일인 14일부터 오는 1월 1일까지 LA 카운티 전역에서 이어집니다. 단속 대상은 음주와 약물 운전뿐 아니라 일반 의약품 복용, 마리아나 흡연 운전도 포함됩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야외 영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지만 음주운전 관련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번 단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과 고속도로 교통관리공단 지원으로 이뤄집니다. 한편 LA시를 관할하는 LAPD와 각 지역 경찰국도 이번 연말 지역별로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